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건넝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순례자에게 주신 3초월의 응답입니다 먼저 서론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우리에게 세 가지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축복하셨는데 우리가 가야 될 세 가지 길은 바로 남은 자의 길입니다 남은 자의 길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요 결국은 남은 자의 길을 가는 동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요 세상 살릴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이게 남은 자의 길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남은 자의 길을 걸어가게 됐는데 우리를 붙드시고 승리케 하시고 세상 살릴 증인들로 우리를 세워나가시는 겁니다 복음인 그리스도 그래서 남은 자는 복음 회복이고 우리가 이어서 말씀을 계속해 정리합니다마는 남는 자는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고 남을 자는 문화를 정복하는 것이고 결국은 남길 자는 무엇을 남기느냐 후대를 남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길 아니 가고 있는 길이에요 가고 있는 길인데 그 길을 가면서도 그 길을 가는지를 알지 못해서 이것을 내가 찾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가는 길인데 그게 바로 순례자의 길입니다 순례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주셨어 순례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주셨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갈매는 갈수록 어려움과 순례자의 길을 가는 동안에 많은 환란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순례자의 길을 가면서 이런 어려움과 환란과 문제가 오면 올수록 그리고 당연히 더 깊은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더 깊은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부분들을 체크해야 합니다 어려움 온다, 환란 온다, 문제가 온다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순례자라면 거기에 빠지지 않고 우리는 그 문제를 통해 더 깊은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그리스도로만 남은 자의 길을 가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아주 순례자의 길을 가면서 결국은 정복자의 길을 가게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 없죠 여기서 세상을 정복한다는 말은 세상을 살린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복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직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 어떤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길을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가고 있는 줄 모르니까 이 길을 속에 숨겨진 하나님 응답들을 찾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일 뿐이지 사실은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이 여기에 가고 있고요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로만 남은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오직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이 세 가지 길을 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결국은 이 정복자의 길은 다른 말로 하면 전도자의 길입니다 정복자의 길은 다른 말로 하면 전도자의 길입니다 이 세 가지 가운데 오늘 특별히 순례자의 길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오늘 순례자의 길을 가는 자에게 주신 3초월의 응답인데 먼저 그러면 첫 번째로 순례자의 길의 시작이 어때야 되느냐 두 번째로 순례자의 길의 여정입니다 세 번째로 순례자의 길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세계입니다 먼저 순례자의 길의 시작은 뭐냐 나를 뛰어넘어야 해요 그게 순례자의 길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먼저 나를 뛰어넘는 기도를 시작하라 이게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순례자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것에는 사실은 현장을 뛰어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의 영적 세계는 미래를 뛰어넘게 됩니다 오늘 내용물은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들을 여러분 딱 정리를 하고 계시면서 지금 우리가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길을 걸어가면서 나를 뛰어넘는 기도와 현장을 뛰어넘는 기도와 미래를 뛰어넘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순례자의 길을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는 먼저 순례자의 길의 시작은 나를 뛰어넘는 기도로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구원받는 순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이 거듭나서요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장세기 1장 27절이죠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므로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진 것이고요 두 번째로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여기에 중요한 힘이 생기는데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장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부르는 은이 생명이 된지라 말씀하셨죠 우리가 거듭나므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담겨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성령의 능력이 생명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장세기 2장 1절에서 17절에 나오는 내 안에 에덴의 축복이 회복된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형상과 함께 생기를 부르는 이 생명이 된지라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에덴의 축복이 구원 받는 순간에 새로운 비존물로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을 삼생명이라 하죠 삼생명이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여러분 아홉 가지 보자를 누리는 기도 그게 속에 들어가는 그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한 단어로 말하면 성령 충만함입니다 지금 이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삼생명이라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구원 받는 순간에 새로운 비존물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옛털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벗어버려야 돼요 여전히 옛털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부터 30절에 보면 그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러면서 30절까지 보면 거기에 새사람 된 우리들이 그 새사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뭔가를 쭉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나의 약점들 무능들 나의 많은 상처들 나의 많은 한계들 이것들이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구원은 받았는데 새로운 비조물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옛털들을 못 벗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면은 이 어마어마한 축복된 삼생명의 축복의 역사들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옛털들을 못 벗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성삼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나를 뛰어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게 순례자의 길을 가는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순례자의 여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당연하게 있고요 여러분에게 문제는 당연하게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진짜 순례자의 길을 가는 이 축복의 비밀들을 안다면 문제에 당하면 당할수록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여기에 하나의 숨은 중요한 응답들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내는데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문제 속에 빠지고 어려움 속에 그냥 빠져버려요 우리가 실제로 현장을 살아가는 동안에서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 전제해야 될 것은 어려움이 가득한 현장이라는 사실 어려움이 가득한 현장이라는 사실 그래서 그 현장의 실제적인 어려움이 가득한 현장의 이 현장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에 천사들이 동원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여기에 천사들이 동원되어지면서 중요한 그 현장의 흐름을 바꾸게 돼요 흐름을 바꾸게 돼요 실제적인 어려움 많은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때 바로 3초월의 응답이 누려지게 되는 겁니다 3초월의 응답 순례자의 시작은 먼저 생명을 가져야 돼요 생명 가진 우리에게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3초월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도 초월하고요 천군 천사들도 초월하고요 그와 더불어 그 초월의 역사는 시군군을 초월해서 역사하고요 그게 결국 위삼체를 빛으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3초월의 응답은 우리의 현장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려움과 문제들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택한 백성들을 능력히 승리하게 할 수 있도록 이 3초월의 응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3생명 아까 말씀드렸죠 3초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보호자의 능력과 근세를 말합니다 이게 3초월이에요 보호자의 능력과 근세 이게 3초월이에요 그리고 순례자의 길을 가는 자의 영적 세계는 이런 미래를 뛰어넣는 기도를 누려야 되는데 사실은 순례자의 길을 가는 영적 세계는 앞으로 많은 교회들이 무너집니다 후대들도 무너지고요 교회가 무너지고 후대가 무너지고 여기에 세상은 갈수록 고통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좋아지는 세상이 아닙니다 편리해질지 모르지만은 갈수록 세상은 어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나만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도 그냥 시간이 아니라 깊은 집중의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정말로 미래를 놓고 앞으로 모든 것이 무너지는 시대에 모든 여러 패러다임이 바뀌어지는 이러한 시대에 사람들이 혼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 혼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미래에 일어나는 일들을 놓고 우리는 지금부터 뭐냐 하면은 나만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도 깊은 집중의 시간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내스의 이 축복 속에 들어가야 돼요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내스의 축복 이게 나만의 시간을 가지고 깊은 집중의 시간들을 가지면 오는 것이 뭐냐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구나 이 시간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오는 응답이 결국 무슨 응답이 오느냐 오지게 응답이 옵니다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내스의 이 축복 속에 우리가 기도를 누리게 되면은 여기에 오는 응답이 오지게 응답이 오는데 이 오지게라는 말은 다른 모든 것이 필요 없다는 말보다도 다른 모든 것이 다 있어도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것은 나는 상관없다라는 것 이게 오지게 응답이에요 백익이 안 좋어도 나는 상관없다라는 것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할지 나는 상관없다라는 것 그게 오지게 응답이에요 그 오지게 응답이 오면은 따라오는 것이 바로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불신자들도 유일성의 응답을 누려요 여러분 빌게이츠 이런 사람들 유일성의 응답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유일성의 응답을 주시게 돼 있어요 우리가 뺏겨서 그렇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유일성의 응답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오는 것이 뭡니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2, 3, 7의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보임이 나옵니다 2, 3, 7이 그냥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축복 속에서 위드와 임만엘과 원네스를 가지고 깊은 기도의 비밀을 누림으로 오지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들을 하나하나 누려가면은 그 속에서 비로소 2, 3, 7이 보여집니다 이게 안 되어집니다 2, 3, 7을 본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위드와 임만엘과 원네스의 축복 속에서 오지게 응답을 하나하나 받다 보면은 유일성의 응답이 따라오고 재창조의 축복과 함께 그때 비로소 우리의 눈이 우리가 2, 3, 7이 안 되었다 2, 3, 7이 안 되었다는데 그 말은 이 앞부분이 안 되었다는 말이에요 사실 이게 안 되면 절대로 2, 3, 7이 안 보입니다 말만 2, 3, 7 할 뿐이지 2, 3, 7이 안 보입니다 우리의 미래세계 정말 우리는 뛰어넘어야 해요 미래세계를 그게 사실은 이게 미래세대를 뛰어넘는 비밀입니다 그 어떤 영적인 혼란들이 개시를 보면 마지막 때 어마어마한 영적인 혼란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시대고 앞으로 더 큰 영적인 혼란이 일어나는 그러한 시대에 디모델우스 3장 13절입니까 속이는 자는 더 속이고요 더 악해진다 했어요 그러면 그런 미래를 놓고 정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밀이 있다면 하나님은 나만의 깊은 기대입니다 불신자들은 이걸 가지고 결국은 명상을 가지고 자기만의 명상을 가지고 뭔가 힘을 얻는 시간 간이죠 우리는 그게 아니라 정말로 묵상을 통해 가지고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도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의 비밀을 누리게 될 때 그때 오는 것이 오직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완전한 배경이 된 나를 책임지신다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하나님은 된다는 이 오직의 와요 그게 그 사람을 하는 모든 일의 유일성에 대한 축복이 따라오고 그는 비로소 그게 보여지는 것이 237의 역사가 눈이 열려집니다 이게 순례자의 길과 순례자의 여정과 순례자의 영측 세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도 하나하나 정말로 먼저는 나를 뛰어넘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삼생명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깊은 삼생명을 누리는 기도 예배 때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이미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리스만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생명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정말로 에덴의 축복임하도록 그 축복이사를 누리는 기도 속에 나를 뛰어넘는 축복이 일어나고 현장을 뛰어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삼초울의 응답이에요 생명 가진 자에게 주어진 삼초울의 응답이에요 보좌와 시공간과 237의 빛의 역사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결국은 미래를 뛰어넘는 기한 축복된 역사들을 누리게 되어지면서 여기에 비로소 237이 보여지니까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오늘 여러분 공가의 앞부분의 성경구절을 4등전 1장 1절 3절 8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세 전부터 영원까지의 응답이에요 138이 영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영원까지의 응답으로 주신 것이 138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모든 걸 찾아내야 되는데 먼저는 남은 자에게 찾아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유인물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결론 부분에 보세요 남은 자는 모든 것에서 뭐를 찾아야 된다고요? 남은 자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답을 그대로 한번 봅시다 모든 것에서 뭐를 찾아내느냐 하나님의 답을 찾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답을 찾아내라 했는데 하나님의 답이 뭘까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답은 결국은 그리스도입니다 아시겠어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답은 결국은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이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과 일들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왕들을 설명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누구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답인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모든 것에 답이 그리스도라면 우리가 그리스도, 결국 문제 속에서도 그리스도 발견하기를 원하는 거고 다른 게 응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발견하는 거에요 사건 속에서도 그리스도 발견하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남은 자들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답을 찾아내고 두 번째로 순례자는 가는 길에 뭐를 찾아내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내고 그대로입니다 세 번째로 정복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마지막 결론에 은약 속에서 영원한 은약 속에서 전무후무한 뭐요?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내라 은약 속에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 뭘까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은 응답은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이에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은 오직 성령이에요 영원한 은약 속에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내 있는데 우리의 응답 중에 응답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마지막 때에 오직 한 가지 이야기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건넝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했어요 응답은 다른 것이 응답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우리의 응답이에요 그것도 전무후무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면 오직 성령입니다 결국은 138로 시작해서요 결론 또 뭡니까? 138로 결론 내리는 겁니다 이 속에 사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순례자의 시작과 순례자의 여정과 순례자의 미래 세계는 영적 세계는 순례자의 영적 세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준비해요 이 부분들을 가지고 지난 주간에 우리 남은 자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오늘 순례자 다음 주에는 정복자입니다 정복자인데 다음 주가 마지막 종강입니다 12월 첫 주까지가 검찰회가 하반기 사역이 진행되기 때문에 다음 주 종강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로 우리가 지난 주에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진행되는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남은 자의 길 순례자의 길 정복자의 길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 가운데 인도받아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하면 남은 자의 길을 가도록 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주셔서 어떤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오히려 더 깊이 기도를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충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순례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셨고 그리고 결국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살리는 모든 것을 살리는 정복자의 길을 가도록 하신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하나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에는 여러분 순례자의 길 이 순례자의 길에 반드시 필요한 3초월의 응답 이게 나의 것이 돼야 합니다 나의 것이 돼야 합니다 그냥 지식 안에 나의 것이 돼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고요 성경 66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가 되어서 나오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 보면 그냥 그냥 흘러버릴 수 있고 늘 듣던 메시지 돼가지고 내 것으로 붙잡지 못할 수 있어요 실제적인 힘입니다 3초월의 역사 여러분 이걸 모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힘이 없어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현장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다 져요 실제적인 힘인데 정말로 우리가 삼생명의 역사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 축복의 역사들을 가지고 늘 기도 가운데서 여러분 정말로 3초월의 응답 이 응답들이 여러분 실제적으로 누려짐으로 모든 순례자의 길을 가는 동안에 완전 승리하는 이렇게 한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순례자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정말 그 시작과 그 여정과 순례자의 영직 세계가 어떠해야 되는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에서 나를 뛰어넘는 기도가 시작되게 하시고 현장을 뛰어넘는 기도가 시작되게 하시며 또 미래 뛰어넘는 기중한 기도를 회복하므로 한 시대에 정말로 순례자로서 완전 승리하는 그 한 축복된 길을 가는 우리 검찰님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검찰님 통해서 구역에 모든 식구들이 이 축복 가운데 들어오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순례자의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응답들을 확인하는 그 한 축복이 있도록 역사여주어 없어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의 종들 모든 걸음걸음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전도를 이해하고 전도의 축복을 누리며 전하는 또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말씀 따라가는 제자들로 세워나갈 수 있는 그 일에 심부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검찰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여주어 없어서 그래서 정말로 한 번뿐인 우리 생애가 이유 있는 인생으로 승리하는 기한 축복된 걸음들이 되게 역사하시고 이분들 가정과 산업들 위에도 또 자녀 손들 위에도 축복하여 주어 없어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도 알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순례자의 길을 가는 동안에 3초월의 응답을 누림으로 모든 응답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귀한 죄종들 머리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또 이들의 성교는 구역위에 또 몸된 교회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